오늘은 아이들 몸무게 체크를 하고 얼마나 찌고 빠졌는지 건강상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몸무게에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고부터 탱고 몸무게는 원래 480g 480g인데 얼마나 쪘을까 올라가 여기 올라가 올라가 아니야 올라가야지 올라가 있어 봐 여기 딱 기다려 안 돼 안 돼 아빠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안 돼 503g 502g 502g 20g 5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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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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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g 502g 503g 5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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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